빨리 결정해 주세요, 저기 좀. 20개? 어, 20개. 20개? 마이크 뺍니다, 이제. 20개. 거기 꺼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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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뒤쪽에 있어. 줄이 너무 짧은데? 여기 짧아. 더, 더 그때. 하지 마, 할 거예요? 서준아, 이리 와봐. 서준아,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여기 너무 땡볕이에요. 막아, 막아. 너무... 아... 손길 할 수 있어요. 아, 손길. 아, 이제 부터는 너무 이편드니까. 아니, 괜찮아.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그냥 마음 편하게. 밭에 쏙 먹을 거야, 우리. 그래, 여기 다. 연습 한 번 하고. 아, 자꾸 연습을 해. 연습 끝났어요. 네? 연습 시간이 있어. 우리는 시선 밖으로 나가자. 그래, 밖으로 나가야 돼. 여기 뒷쪽에 있어야 돼요. 이게 더 부담될 거야. 언니, 숫자 세는 개나 안 세는 개나? 조용하게 세는 개나. 자, 도전이죠. 바로요? 바로죠. 숫자! 서준아! 숫자를 크게 세줄까? 아니면 세지 말까? 그냥 모든 게 다 불안한데. 적당히 하자, 적당히. 20개죠, 20개. 바로 가면 되죠? 가볼게요. 하나씩 하는 거 아니야? 열어, 열어. 열어, 열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진짜 너무 잘했어. 물, 물, 물. 물 마셔. 최고야, 최고. 어떻게 해. 아니, 약간 흔들렸거든, 초반에. 풀어놨는데 너무 잘했어. 와, 장난 아니라. 운동을 얼마나 하는 거예요? 진짜. 아휴, 복덩이 알았어. 일러 들어왔어, 복덩이가. 배굴대굴. 아니, 이제 봉투는 그만 줘도 돼, 이제. 봉투 너무 많이 모았어요. 그럼 우리 기념으로 이따가 아이스크림 하나씩 올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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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